자, 이은날 제 2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내가 낸 소리 아니에요. 주의사항, 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음량을 적당히 조절해주세요. 이 게임의 플레이를 통하여 심령 형상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를 책임지지는 않을 것임을 숙지해주세요. 스트렌지 사운드. 아우, 베리, 베리... 낫굿. 아, 이거 고르는 거요? 어, 뭐야 이거? 오, 뭔데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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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돼. 이거는 안된다. 이거는 곤란하다. 이거는 곤란하다. 이거는 곤란하다. 아우, 저 골목길을... 어... 어, 텐션. 어, 텐션. 워링 워링. 이제 이 형상전화하게 행동은 일단 곤란하죠. 이것도 이 형상전화장에 붙잡으며 유용으로 자 이번 주인공은 여고생이네요 앞으로 가는거 똑같죠 오늘도 힘들었어 빨리 집에 가야지 하고 이제 귀갓기를 어 되게 앞에는 좀 빡섰다 그러면 힘들지 이거는 단순히 앞으로만 진행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이걸 뭐라 하더라 lanz털 що Law 어 어 어 어어 아 그냥 무시하고 갈꺼 그랬나 아 그냥 무시하고 갈꺼 그랬나 아 그냥 무시하고 무시하고 갈꺼 그랬나 아 여긴 여자 귀신 나온다 아 아 쉬메일 보스트 쉬메일 보스트 아이 헤이트 쉬메일 보스트 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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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냥 갈걸 그냥 갈걸 그냥 갈걸 그냥 갈걸 골목길 왜 들어왔지 골목길 접어들 때에 에에 안돼 아오 아 계속 돌아요 이거 왜이러지 아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내가 낸소리 아닙니다 제가 낸소리 아니에요 기분 탓인가 아 기분 탓인가 제가 낸소리 아니에요 아 그냥 앞으로 쭉 갈걸 아 괜히 뒤에 돌아갔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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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깜짝이야 귀신 붙었나봐 은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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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 없습니다 제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 백 이즈 클리어 자 고 렛츠 고 고 고 고 시 이즈 워킹 시 이즈 어라운드 이즈 어 레드클로스 호스트 시멜고스트 아이헤이트 슈멜고스트 아 이거 아 되게 무서운데 이거 분명히 요 지나가면 요 요 요 요 요 요 아아아아아악 또또또 돌고랑님이 무섭습니까 아 이런거 하지마 깡놀 너무 좀 분위기로 해야지 아 그냥 지나가버렸네 아 그냥 지나가버렸네 아 아 저 원래 저게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부는게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버렸네요 나 이 소리가 없어 많이 들어봤는데 저 아는 분이 이런 소리 잘 내는 자 지나갈게요 시 이즈 워킹 고 투 더 홈 앤드 시 이즈 어라운드 이즈 어 레드클로스 고스트 어제 그 아이 오늘은 없겠지 아 이게 주이 얘도 알고 있구나 아 이거 너무 깜놀 다행이다 너무 깜놀이야 베리베리 서프라이즈 얼굴 얼굴 또 나 아 얼굴을 아 소름 돋았어 아 소름 돋았어 도구랑 님이요 아 용 나올 것 같아요 애니발이세요 어 안 넘어가길래 아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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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구랑 님이 있다 아 아 이거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아 아 제발 살려줘요 살려줘요 아 아 헛 뭐야 너는 후 후아 유 다가 오지마 돈 터치 미 겟 아오 히어 헤cked 좀 히어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아 아 아 아이 미치겠다 Just 환장하겠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제작자가 한국 사람인가 아 바뀌었어요 뭔가 이거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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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어디지 뭐야 이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 와 되게 무섭네 도와줘요 헬프미 썬바리 헬미 누가 좀 도와줘요 썬바리 헬미 다섯개 땐가? 아니 다섯개 땐 아니지 blunt cells 뭣 texto 저기 갇혔어 갇혔다 와 그 빨간옥귀신이 어 다음날이 있어 아 이거 밤엔 절대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런거 밤에 절대 못해요 다음 날이 있네 어떻게 어떻게 설마 여기 영원히 여기서 갇혀버리는 거야 빨간 귀신이 자기 대신 사람을 붙잡아다가 저기다 집어넣나봐 어? 어? 뭐야 저 애 이리로 오고 있대 뭐야 뭐야 뭘 들고 있는 거야 어? 벽돌 돌인가 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? 저는 이제 죽는 건가요? 주인공은 다인가요? 한 두세 번 보니까 익숙해지는 것 같은데 아깐 되게 무서웠는데 이빨이 있어요? 치아가 깨끗하신 걸 보니까 하루에 양치 세 번씩 스케일링까지 꼬박꼬박 찌실까지 물찌실까지 깨끗이 하시는 그런 귀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아 또 있어 이건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경고한 경고창 띄워놓고 할 걸 그랬다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은 되게 놀랬겠는데 결국엔 그 안전 표시 표시 그 거울이 박살이 났어요 2013년에 싸이어님께서 만들어져 주신 공포 게임입니다 아 이은날 2였어요 어 재밌었어요 어 뭐 재밌었는데 너무 놀랬다 이거 이번 건 깜놀 요소가 너무 많다 이제 하늘과 함께 둘러 앉아 오늘의 흐물은 자 내일의 힘으로 삼아요 라라라라라라라 자 시작